구독 투하요 희철이네 신동한 PC방 희철이네 신동한 PC방 뭐야 우아 형 전자 스킨 하나 둘 셋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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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야 후희는 이거 후희는 이거 진짜 너 도박 빠지겠어? 안 돼 큰일 나요? 야 너 아직도 뽑고 있어? 클래요 알겠습니다 나도 친한 주변 사람들 이거 여기 도박에 빠져서 다시 한 번 클랐어요 클라와 자 그래도 우리 형 펜타곤이 왔으니까 펜타곤한테 좀 아 펜타곤 검색 한 번 해보자 우리 야 근데 여기 나 굉장한 팬이라는 얘기나 들었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노래도 불렀다고 하던데 진짜? 어 찌찌리 찌찌리 아 그거 형 노래야? 어 그럼 내 노래 알지 야 샷건 가셨다 샷건 가셨다 야 머저리도 있었어? 없어요? 겉자리도 있고 머저리도 있어요 야 너 나보면서 너 머저리야 겉자리 찬졌다 어? 야 신환아 네 이런 얘기 했어? 키노가 숨은 FPS 고수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왔다 네 맞아요 셋 중에 게임은 누가 제일 잘하는데? 보통 평일정은 제가 잘하는데요 근데 총 게임은 키노보다 잘하는 걸 못 봤어요 오 진짜로? 진짜 납수있습니다 좋습니다 야 그러면 니네 오피셜 계정 걸고 한 판 할래? 오피셜 계정 걸고 한 판 할래? 어? 어느정도로 잘하는데? 아니 아 진짜 이게 가면은 모르는 분들 그 뒷자리에 계신 모르는 분들이랑 같이 게임하는 거죠 아 그렇네 롱 같은 거 좋아요 아니 이 개 중에서 그냥 써 제일 잘하는 게임 개? 우리 다 개 같다 이거 개 중에서 개 개 개 둘 시리 그러면 제일 잘하는 게임 이름 써 직업 어디까지 갔을까? 뭐라 그러지? 계급이요? 대령 넌 제일 잘하는 게임 뭐야? FPS를 잘하네 그래서 키노랑 1대1 대결 시켜주면 안 돼? 1대1? 1대1 한번 해보자 1대1 한번 에이펙스로 아니 에이펙스로 아니 에이펙스로 아 에이펙스로 오케이 그럼 이거 너네 뭐 하려고 야 너네 에이펙스로 딴 질 야 에이펙스로 야 이거 삼성 행사가 가지고 아이폰 꺼내는 느낌이야 지금 너네 뭐 하려고 오케이 오케이 게임 들어와서 진사람이 라면 끓여주기 진사람이 인사 라면 끓여주기 여기 있는 사람들 거 다 오케이 오케이 물만 부으면 돼 여기 하나만 있어요 아 진짜 라면 좀 끓여요 자 좋았어 키노 대 하영이 하영이 대 키노 1대1 대결 야 자 펜타곤 대표 아니야 아니야 펜타곤 메인 사람 펜타곤 대표 키노 나 펜타곤 대표 대표라고 해서 얘네 대표님 얘기하는 순간 깜짝 놀랐네 자 김희철을 좋아하지만 게임은 못하는 오하영 안 좋아해요 자 진사람이 라면 끓이기 선배님 게임 에이펙스 좀 해보셨어요? 저 오늘 처음 했어요 키노는 몇 살이에요? 스물두 살이지 98 아담 세상에 없는 사람 사이버가수 아담형 데뷔했을 때가 98년 어 내 동생이랑 동갑이구나 아 진짜요? 진짜요? 너가 96 네 그러면 후희가 저는 93 후희는 봤었어 95년생 95년생 돼지띠 어 동갑이네 둘이 아 진짜요? 아니 또 이렇게 아니 싸대기대라고 그러는건데 왜왜왜 터스 엄청 심해서 오자마자 이걸 터스 엄청 심해서 오자마자 이걸 이제 하라는 동군나라고 이동갑 어 나 띠 동군나 나도 돼 아니 형 가끔씩 맞아 같은 돼지 아닙니까 셋 다 돼지네 아 돼지세요? 야 누구야 돼지세요 야 뭐야 돼지세요 너 왜 두번저래 진정한 야 너 두번절 아아 때렸어 야 나한테 돼지라 그러고 두번절하고 야 그러면 돼지 머리 가는거야 뭐야 그러면 그 의자에 앉아서 보색으로 싹 감춘다 아 너 어디 신씨야? 아 저 고씨예요 아 네? 아 신1이 아니라 네 고가 있어요 저는 신동희 후희가 유후인가? 유후 유후 안녕하세요 펜타고나 유후 안녕하세요 펜타고나 유후 이후 이후 이회택 본명이 본명이 아니에요 어? 이회택? 네 저 본명이 아닙니다 이회택인가요? 네 이회택 이름이 회택이야? 네 진짜로? 네 너무 이쁘다 회택 아 나 펜택이라는 줄 알고 펜택칼립스인가? 그 상비를 아 회택 네 그러면 키노는 유키노? 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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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네 너 분명이 복수 네? 오복수 3명? 리얼리얼복수 성이 복수예요 성이 복수예요? 너도 점점 이게 맛이 가기 시작했다 그치? 내 옆에 있으면 이렇게 된대니까 자 둘이 시작했죠 네 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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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아 그냥 아 그냥 야 양아치네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오빠가 이렇게 덕이하게 이뤄놓고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봐봐요 그리고 나가면 아이템이 있고요 네 먹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아 그쵸? 그냥 쏘면 돼요? 네 자 일단 아니야 나가서 양 옆으로 갈라져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야 괜찮아 오른쪽 끝으로 데려가 내가 왼쪽 끝으로 데려갈게 자 이 까만색 깃발 앞에 있어요 양쪽 야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이거 아군 사격전환 벌써 없는데 이거 다 됐죠? 네 선생님 자 준비 잠깐만 잠깐만 임마 시작 시작 자 데려 시작했어 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와 진짜 진지하게 하느냐 펜타곤 대표 근데 하영이 이거 나한테 졌거든 야 뭐 안 보이는데 썼는데 오 보이는구나 왜요? 오른쪽 한번 어디 계세요? 하영아 라면 끓아라 어디 어딨냐 어딨냐고요 닿는 편에 있을 거야 아 근데 이게 체력 회복하는 게 있구나 아 아 어디 계세요? 이게 몸에다 주유를 해 자 여러분 입 닫으세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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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펜타곤 승리 와 잘한다 잘한다 인형만들이 자 오하영 라면 주세요 아우 아우 라면 끼리는 오하영 락기요 뭐 드실래요? 바로 뭐 드실래요? 자 우리 펜타곤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저는 라면 괜찮습니다 이야 승자의 여유 와 승자의 여유 와 승자의 여유 이미 배부르다 이겼으면 됐지 뭐 라면까지 그냥 뭐 물이나 주세요 이래 너 뭐 먹을래 저는 그냥 마흔티뉴어주세요 마흔티뉴어주세요 마흔티뉴어주세요? 어허 어감이 자 호인 호인 호인이네 꿀물 라면 안 드세요? 저도 꿀물 꿀물 꿀물이 있어? 저 감기 걸려가지고 어 하영씨 저는요 저 오도로 그게 뭐예요? 초밥이야 참치 오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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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넌 져가지고 못 먹어 그렇지 하영이는 못 먹어 봉창 봉창 봉창? 봉창아 봉창 두드리자 봉창 두드리자 봉창이 자 뭐 먹을 거야 봉창이 봉창이는요 야 봉창 자 여러분 이 속담 알아봤자 보세요 봉창 두드리는 소리 그렇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희철이네 신동환 PC방 우리는 슈퍼주니 저는 신동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아니.. 저 왜 불렀어요 근데? 아직 기쁠 소식이 있습니다 빠바바바 뭐야 여기 와 여러분 12월 12일부터 1월 7일까지 우리 에이펙스 레전드 있잖아요 미라지가 주최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함께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기간 한정 모드인 윈터 익스프레스와 새로운 모드 미라지 보이지 마을 장악절을 플레이하는 캐스파인더 영웅 세트 및 기간 한정 의상 아이템을 겟해보세요 야 여러분 주말에는 XP 두 배인 거 아시죠? 자 주말에도 에이패스 레이터 자세한 오프 자세한 오프 영웅